음악 압구정 로데오역 내에 설치된 G플러스 스타존에서 29일 시즌5 오프닝 행사가 열렸습니다. G플러스 스타존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강남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 시즌 다른 스타들이 참여해 기부천사로 활동하며 저소득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설 기부 공간입니다. G플러스 스타존 시즌5에는 CI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신화 김동완, SS301이 기부천사로 나서 기부금 모금과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날 김동완은 강남구에 사랑의 쌀 1톤을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연, MD 판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나눔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5 스타존은 기부존과 아티스트존으로 구분해 기부존은 갤러리형 공간으로 아티스트존에서는 스타의 뮤직비디오와 홍보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꾸몄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발굴과 홍보 등을 통해 기부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